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특히, 아 특기가 아니다. 이번에는 기하 선택자만 딱 모여서 들읍시다. 기하 선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여보자!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벡터라는 강의, 짧은 특강인데요. 장벡터를 개강하면서 여러분을 불러봅니다. 좀 외로웠죠? 외로웠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분명히 3개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데 공부에 대한 조언이 많이 부족하죠. 어떻게 풀어라, 이걸 하면 된다라는 조언이 가장 부족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하 선택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그 기하 선택의 빛은 사실 하반기 문제 풀이 과정에 빛나게 돼 있어요. 개념의 양이 가장 적고 도형의 풀이 과정이 과목의 거의 전체니까요. 2차 곡선조차도 접선 제외하면 다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도형을 싫어하지 않는데 도형을 싫어하는데 기하를 선택했을 리 없죠? 선생님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벡터 벡터라는 조금은 생소한 그런 챕터 벡터라는 생소한 그 챕터에 관해서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헤매고 있다면, 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충분한 안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진짜로 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장벡터라는 강의만 개강을 한 겁니다. 실전 개념은 이미 완강이 다 되어 있고요. 그것만 충분해요. 거기다 기출 벡터에 집중해서 이제 우리 실전 단계로 넘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적어도 수능 4점 벡터의 본질을 알려드리고 정말 최소의 어떤 최소 법칙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관점을 잡아드리고 양질의 문제로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연속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벡터가 약한 친구들 백알못 너무 모르면 안 되는데 벡터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교과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DRO 승리의 길. 아, 벡터를 잘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2차 곡선 안 돼요. 공간대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안 돼요. 공간대 용서에 쉽게 나오고 있는 편이야, 진짜. 자, 2차 곡선은 연습하면 되는 거고. 첫째, 세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 본질을 알자. 수능 벡터에 대한 이해를 하자. 자, 여러분 혹시 이 구변도 안 되고 있으면 이제 282930 4점 문항 3개 있지. 얘를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 확실한 이해를 여기서라도 잡으셔야 돼요. 아주 간단해. 수능 벡터 3점은 4신과 같고요. 수능 벡터 3점은 4신과 같고요. 4점은 도형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내신은 벡터지만, 기하 과목의 벡터지만 별로 도형과 관련이 없어요. 도형도 아주 간단해. 그래서 센 수학으로 벡터 공부하고 나서 수능 4점이 안 풀리는 거예요. 수능 4점은 철저히 도형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대학교 가면 벡터는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쌍. 2개짜리 평균 벡터, 3개짜리 공간 벡터, N개짜리 N차원 벡터. 다 그냥 대수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벡터가 도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도형에서 출발하거든. 수능 4점은 도형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본질을 사실 잘 구별하지 않고 벡터는 그냥 도형과 좀 다른 낯선 것, 화살표, 내적, 이상한, 연산 이렇게 약간은 오해하고 계신다면 그걸 일단 교정하시고 우리가 이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좀 따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점을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면 벡터를 더 이상 도형으로 다룬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 시험에만 주로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능 벡터 4점은 뭐다? 도형이다. 기하다. 기하 과목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연습하자고요. 본질은 두 가지예요. 도형이 먼저 주어지고 그 안에서 점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벡터의 연산을 좀 해볼래? 라는 질문과 벡터의 등식을 먼저 주고서 점의 위치나 혹은 자취를 좀 파악해 볼래? 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수능 4점의 문항의 전부예요. 수능 4점 문항의 전부입니다. 진짜야. 여기에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게 뭐냐면 도형에서 벡터의 연산을 하려면 이 연산 법칙을 기본으로 익히고 거기다가 이제 벡터를 변형하는 벡터를 변형하는 방식을 익히면 돼요. 특정한 방식의 변형. 역벡터 평행이동 그리고 분해와 결합이라는 4가지 말하면 돼요. 그 4가지 변형을 통해서 아, 이렇게 연산하면 연산이 잘 되는구나의 방향을 익히는 거예요. 벡터를 통해서 자취를 이해하는 것의 핵심도 이 변형 과정을 밟고요. 거기다 뭐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본질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본 표준적인 표준적인 벡터 방정식을 익히면 돼요. 표준 방정식 표준적인 방정식들이 있어. 효과서에 다 있어. 강조해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렇게 여러분 벡터학습 4점 학습의 실질적인 것들은 여기요. 여러분이 아마 실전 개념을 좀 배웠거나 아니면 문제 풀이 스킬을 친구한테 좀 익혔거나 학원에서 좀 배웠거나 한 게 좀 이거야. 수능 벡터 4점은 도형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는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명쾌하게 4점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죠. 아직은 추상적인 얘기니까 이번에 선생님이 개강한 강좌가 그거야. 장벡터 1장 2장 3장 2장 3장 이거예요. 1장 2장 3장 그래서 그걸 딱 잡아내시면 기출로 기출이 은근 풍부해 기출로 확실한 기틀을 만들고 그리고 장벡터에도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연습을 해나가면 여러분 기하 왜 선택했어요? 두 가지 이거 아니야? 첫째 나 기하 도형 은근 좋아해 하고 싶어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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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야 오아 혹은 양이 좀 적어서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기하를 좀 좋아하면 본질을 이해하고 합시다. 그리고 생각보다 개념의 양과 연습해야 될 부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기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닌 거잖아. 그러면 4점 다 따자. 4점 다 따고 수원수2 나중에 펴면 안 돼요. 28, 29, 30 2차 곡선 벡터 공간대형 나오잖아. 공간대형 쉽게 나온다니까 요새. 기하를 싹 다 풀고 아 물론 정말 생소해 보이는 거 나오면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수원수2 가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른 과목을 그렇게 풀기엔 조금 부담이 있는데 기하를 좋아하고 기하를 내실 있게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한 자신감을 여러분들에게 좀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잖아요. 모의고사에 범위에 해당하면 기하 한 번도 빼지 않고 기하 다 내드립니다. 올해도 정규 시즌 모의고사는 완전히 새로운 문항으로 출제해서 낼 건데 여러분 그 모든 회차에 기하 선택과목을 다 탑재 드릴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개꿀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만한 소수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하로는 선택한 만큼 좀 확실한 방향 잡고 공부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경쾌한 발걸음으로 수능 승리의 길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점 명심하시고 너무 커리큘럼 적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하 좀 잡히네. 4점 웬만하면 다 맞겠네. 라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선생님이 어쨌든 이 강의와 모의고사를 통해서 도와드릴게요. 주목해 보시고 강의 OT 쭉 보시면서 내가 이게 좀 약한 것 같아. 나 잡고 싶어. 라는 사람은 창백태에서 만납시다.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